아파트 경매가 진행됩니다. 두 번이나 아무도 안 들어왔네요. 그런데 이때 법원에서 이상한 서류를 경매 신청한 전모씨에게 보냈네요. 이름이 매수통지서인데요.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경매 신청한 사람한테 갑자기 법원에서 이 부동산을 돈 주고 사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초보자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할 이것은 OOO 경매 취소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최근 경매 진행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풍무동의 한화 유로 메트로 아파트고요. 전용면적 30.76평이고요. 공급면적 39평형 A타입 131제곱미터 A타입 아파트입니다. 관리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물 등기부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설정된 신한은행에 근저당권이 있네요. 3억 6천만원 설정을 했고요.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잡을 때는 실제 빌린 금액 그대로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 실제 빌린 돈의 120% 정도를 등기부상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해 두는데요. 그 이유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안 갚았을 때 지연 이자 같은 것들이 붙게 되잖아요. 딱 빌려준 돈만큼만 설정을 해두면 이자는 뒤로 순서가 밀려서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미래에 돈을 안 갚거나 이자를 안 냈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빌려준 돈보다 금액을 더 올려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는 것입니다. 채권 최고액이 3억 6천만원이니까 나누기 1.2를 해보면 실제 빌린 돈을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는 3억원을 빌린 것 같네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전모씨의 근저당권이 2억 4백만원, 최모씨의 근저당권이 6천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등기부에서 말소 기준권리가 뭐가 될까요? 가장 먼저 설정된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입니다. 누군가 낙찰받고 법안에 잔금을 내면 이 말소 기준권리를 포함해서 그보다 늦게 들어온 근저당 모두 소멸이 됩니다. 낙찰자는 깨끗한 등기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권리분석 어렵지 않고요. 이 아파트에는 2019년 5월 10일 전입한 손 모씨가 있는데요. 일단 말소 기준권리보다 더 늦기 때문에 경매 절차에서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이 없다는 것은 낙찰자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버틸 수가 없는 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권리분석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현황조사서를 살펴보면 집행관님이 현장에 나가서 배를 눌러봤는데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군요. 집행관님이 현황조사 명령서를 들고 가면 주민센터에서 해당 집에 사시는 분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소유자가 아닌 세대주 손 모씨가 있었고 이를 임차인으로 기재했다고 하네요. 이건 등기부의 갑구인데요. 소유자 손 모씨와 여기 들어가 살고 있는 손 모씨가 이름이 가운데 자만 다르고 성과 끝자리가 같아요. 아마도 소유자의 가족으로 보입니다. 낙찰 받았는데 전 소유자가 살고 있다. 그러면 인도명령 결정문이 임차인들이 거주할 때보다 훨씬 빠르게 나옵니다. 이 집을 낙찰자에게 인도하라 이런 결정문이 집으로 가고 이걸로 실제로 짐을 드러내는 강제집행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소유자가 사는 집이라고 해서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명도도 큰 문제 없어 보이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서류니까 꼭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입찰 전날 입찰 당일 모두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피드 옥션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눌러보실게요. 오늘 특이사항이 있는 부분인데요. 문건 송달 내역을 보겠습니다. 송달 내역이라 하면 법원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보내준 것을 말하는데요. 이 빨간 줄 부분을 보겠습니다. 작아서 안 보이니 크게 확대해서 볼게요. 2023년 9월 14일 채권자 전 모모님에게 매수 통지서 발송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매수라고 하면 어떤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법원에서 전 모 씨에게 이 부동산을 사는 게 어떻겠냐 이런 서류를 보내준 것이죠. 여기서 채권자 전 모 씨가 누굴까요? 바로 경매를 신청한 전 모 씨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왜 비용을 내고 경매를 신청한 사람한테 이 부동산을 사가라고 얘기한 걸까요?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이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면 빌려준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부동산을 사가라고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민사집행법 102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을 먼저 볼게요.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에 경매 취소입니다. 돈이 하나도 안 남을 때 경매를 취소한다. 이런 얘기인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중요 부분만 볼게요. 법원은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매를 진행했는데 처음에는 감정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 물건은 6억 8,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금액이 비쌌는지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다음 한 번 유찰돼서 4억 7,670만 원에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아무도 입찰을 안 했어요. 이 물건은 권리 분석상 하자가 없으니까 아마도 최저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시세가 더 저렴해서 일 수 있겠죠. 실제로 이 물건의 실거래가는 4억 8,900, 4억 9,500 정도로 최저가와 애매하게 비슷해서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회 유찰된 후에 최저 매각 가격은 3억 3,369만 원입니다. 법원에서 보니까 만약 이 최저가의 낙찰이 된다면 경매를 신청한 전모 씨가 한 푼도 못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신한은행 근저당권이 3억 6,000만 원 설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법에 있는 것처럼 일단은 먼저 알려줍니다. 법에 압류 채권자라고 나오는데요. 경매 신청한 당사자를 말합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한 푼이라도 남을 만한 금액으로 직접 낙찰 받는다고 신고하고 경매할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계시고 경매 취소할까요? 이런 식으로요. 부동산 경매의 본질, 목적이 뭐예요? 돈을 받을 채권자가 경매를 통해서 돈 빌려간 사람의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꾸고 빌린 돈을 다시 회수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칙이 있는 겁니다. 줄여서 무인에 의한 경매 취소 이렇게 많이들 부릅니다. 단돈 천원이라도 경매 신청한 사람에게 돈이 돌아간다면 법적으로 경매 절차는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 신청한 분이 매수 의향이 있다면 법원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채권자로부터 금 얼마에 예를 들어 3억 5천의 매수 신청이 있음 이렇게 매각 물건 명세서에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건에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 이 물건은 3억 5천 이상 써야 하는 물건이구나 를 알게 되는 것이죠. 누가 3억 7천에 입찰한다면 그 사람이 낙찰 받아가고 3억 4천 쓰거나 아무도 입찰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이 부동산을 낙찰받게 됩니다. 참고로 법원에서는 이 부동산이 얼마에 낙찰될지 시세가 얼마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딱 입원 차수 최저가로 낙찰 받았을 때를 가정에서 무인여 여부를 판단한 것이죠. 법원에서 온 매수 통지서를 본 경매 신청 채권자 전 모 씨는요. 매수 신청을 하지 않고 특이하게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문건 처리 내역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법원에서 이 경매 사건 관련해서 접수받은 서류를 보여줍니다. 답변서 내용은 안 봐도 알 것 같은데요. 채권자분은 이렇게 답변했을 것 같습니다. 이 물건 실거래가가 4억 9천 5백만 원까지 갔던 물건이고 매물은 5억 3천만 원에 나와 있다. 그래서 최소 4억 5천만 원 이상 낙찰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만 돼도 앞에서 신한은행이 3억 6천만 원 가져가면 나한테 9천만 원이 남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한 푼도 못 받을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무인여가 안 될 것이니 경매 진행해 주셔라. 이런 식으로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보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경매가 진행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경매 물건을 검색하시다가 매수 통지서 발송, 채권자 매수 신청 이런 말이 보였을 때 당황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경매 입찰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경매 신청 채권자가 돈 받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무인여에 의한 취소는 안 되었지만 실제로 무인여가 될 만한 물건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선순위의 근저당권 금액이 너무 크던가 고액 보증금의 임차인이 먼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물건들은 무인여에 의해서 중간에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 분석을 해보고 경매 신청 채권자가 가져갈 돈이 없을 것 같다 한다면 굳이 그 물건을 사전 조사하시고 현장 조사하시면서 힘 빼지 마시고 다른 물건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 물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던 물건인데요. 채무자가 경매 신청한 채권자에게 이자를 다 주었던가 원금을 상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를 했고 경매 신청하신 분이 직접 취하서를 내면서 경매 절차는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매 물건은 권리 분석 해봤는데요. 무인여에 의한 취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가져온 사건이지만 앞에 권리 분석 한 거 보면 정말 1분 만에 권리 분석이 가능할 정도로 너무 쉽죠.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하실 때 이렇게 쉽게 권리 분석이 되는 경매가 80%가 넘습니다. 경매 기초만 탄탄하게 잡아두시면 어렵지 않게 경매로 수천만 원 싸게 낙찰 받고 수억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올해 너무 소중한 시기가 지나가고 있어서 실시간 소통하는 경매 정규 수업을 6월에 처음 오픈했는데요. 13년간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6주간 이론부터 실전까지 스스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6주만 잘 따라오셔도 혼자서도 충분히 경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소수 정예로 한 분 한 분 케어하면서 진행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태어나서 처음 경매 공부해보신 분들도 낙찰을 받고 계십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도 수강생 두 분이 낙찰을 받으셨어요. 이번 수도권 시장에서 버스가 떠나려고 하고 있는데요. 경매 정규 5기에 참여하셔서 꿈을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바로 10월 26일 목요일에 시작합니다. 추가로 제가 운영하는 무료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매주 부동산 시험 분석과 경매 관련 궁금하신 점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